이 자리에 결혼 상대 찾으러 나오셨죠? 보통 그렇죠, 봤을라는 게 근데 저의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집안일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대조 같은 거? 뭐 돼요? 저의 커리어가 먼저라서 좋네요 때망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서 출산 생각도 없어요 애는 낳는 사람은 아니죠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시부모님 오실 생각도 있나, 이리? 그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또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데요, 조건이 잘 만나봐요, 우리